식구소가 많지 않은 요즘은 집안에 중환자가 생기면 온 집안이 간병비 부담에 시달립니다.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 간병지옥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 여당이 오늘 대책을 냈습니다. 하루 평균 11만 원인 간병비 부담을 4년 뒤에는 2만 원대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배상윤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난해 6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 마비가 된 70대 환자.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렵지만 한 달 450만 원인 간병비가 버거워 60대 아내가 종일 병상을 지키고 있습니다. 간병인 노령화로 큰 돈을 들여도 좋은 간병인을 만나긴 어렵습니다. 간병 지옥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간호사가 간병까지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. 이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. 현재 하루 평균 11만 원에서 2027년에는 2만 원 선으로 낮아집니다. 5년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.7조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간호인력 7,2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치매 환자나 중증 수술 환자부터 우선 이용할 수 있고 4년 후에는 4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. 퇴원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도 시군구에 하나 이상 만들어집니다. TV조선 배성윤입니다. TV조선 배성윤입니다. TV조선 배성윤입니다.